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파트 다섯 번째 인터페이스 구현에 합격을 다지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것은 우리가 인터페이스 설계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 외부 시스템을 서로 연결할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세 번째 짱 말씀드릴 때 통합 구현하고 우리가 인터페이스 구현을 같이 봐라. 내용이 연결되고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꼭 한번 직접 풀어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얘네는 시험이 주관식 집필식이에요. 단답형이기도 하고 약수령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직접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 내서 손으로 글씨 쓰는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처럼. 그래도 조금 노력을 투자하셔서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외부 모듈과는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 확인 단계에서 그랬어요. 내 외부 모듈을 서로 연결을 할 거란 말이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서로 의사가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에 갔다 그러면은 영어로 이야기해야 되고 일본에 갔다 하면 일본어로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표준을 정해야 되겠고 그 표준 확인 단계에서 우선 인터페이스 표준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수신 시스템에 맞춰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음이 설명하는 인터페이스를 쓰시오. 그랬어요. 시험에 출제됐던 애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개정 후에 출제된 건 아니고 개정 후에 전에 자주 출제됐던 아이여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우선 데이터 통신을 이용을 해서 인터페이스 구현에 사용되는 다목적 마커번호다. 이걸로 끝이죠. 다목적 마커번호 하나밖에 없어요. XML. 네. HTML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마커번호거든요. 얘는 그냥 어떤 고정된 태그로 고정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약간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점자 아시죠?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점자 표현을 위해서 이 HTML을 활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XML입니다. 그래서 XML은 태그를 본인이 지정을 할 수 있고 얘네를 계층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교환할 때 굉장히 표준화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HTML에서의 웹 브라우저의 호환성 문제하고 SGML이라고 해서 앞에서 한번 봤었죠. Stan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됐다. 그래서 얘도 표준화 웹 문서이긴 한데 웹에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을 우리 SGML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복잡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쓰게 됐다. 그리고 태그하고 속성 얘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 HTML하고 다르게 DTD, Document Type Define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논리적 구조를 표현하는데 아주 유연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HTML 단점을 보완해서 문서의 구조적인 특징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 언어다. 이게 XML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문제를 보시면서 아 XML이구나. 이게 그럼 아 이게 XML이구나. 이 문서는 다른 이 기종 시스템이나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 교환 및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각 시스템의 데이터 교환 및 업무, 송수신, 주체 등으로 정의된 문서다.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설계서, 일반적인 형태로 설계서로 구분되는 문서의 이름을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우선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인터페이스니까 얘는 인터페이스 정의서 또는 인터페이스 설계서가 되겠죠. 자 다음에 XML에서의 파서에 관한 설명을 기술하시오. 그랬어요. 파서라고 하는 것은 구문 분석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 마크업, 우리가 앞에서 XML 같은 경우는 태그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를 분석하고 얘네를 분류하고 얘네를 추출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파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 번역 쪽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파서 하면은 구문 분석기가 같이 세트로 오거든요. 구문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 문장이 있어요. XML의 파서에 관을 연하여 서술하시오. 얘가 하나의 구문이고 얘네는 파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의미 있는 단위로 쪼개요. 그리고 얘네를 분석해 나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파서라고 한다.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썬사에서 개발한 언어다. 그랬어요. 주로 은행이나 주요 회사에서 많이 쓰이고 보안성이 뛰어나다. 자바네요. 그리고 코딩이 어렵고 ASB보다, ASP보다 코드량이 1.5배 많다 그랬어요. ASP가 웹 스크립트 언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크립트 언어가 뭐가 있어요? ASP하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ASP라고 하는 친구와 그 다음에 PHP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답이 되겠죠. 뭐가 돼요? JSP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ASP는 MS 서버에서 돌아가는 아이고 얘는 리눅스나 유닉스 서버에서 돌아가는 언어예요. 지금은 뭐 그런 구분이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JSP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아. 얘네는 자바 가상 머신을 이용을 해서 어디든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바로 JSP다라고 하는 것이고 얘의 가장 단점은 코딩이 어렵고 ASP보다 코드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나오는 ASP나 PHP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계셔요. 기업의 업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BPM이네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 BPM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인터페이스 구현하기예요.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하기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아이들이 이제 시큐어 코딩 가이드 쪽이 있어요. 그래서 시큐어 코딩 가이드가 원래는 아홉 번째 모듈인 정보방 구축 쪽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겹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겹쳐서 인터페이스 구현 쪽으로 가지고 온 것이고 여기서 출제된 아이는 여러분들의 SQL 인젝션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어떤 흐름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이 개정된 지 지금 불과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가 다시 똑같이 출제될 가능성인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 회차에 출제됐던 문제가 또 출제될 확률은 약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알아두는 건 중요해요. 왜? 그래도 20%는 출제가 될 수가 있고 걔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응용되는 문제들 또는 부수되는 연결되는 애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걔를 보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애들들, 다른 친구들을 또 더 자세히 봐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현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설계서를 확인을 했는데 그럼 설계서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기능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검증을 하는 단계를 갖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쭉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오셔야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 설계서는 설계서와 정의서는 같은 거예요. 시스템 인터페이스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갖는 인터페이스 목록 즉 인터페이스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되기 위한 대상체들의 목록인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목록을 다 가지고 있고 얘네를 각각 다 상세하게 명세를 해야 돼요. 얘는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그리고 주고받는 데이터 형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각 기능의 세부 인터페이스 정보를 정의한 문서야 다음 빈칸에 알맞은 인터페이스 구성을 쓰시오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야? 내가 지금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대상 목록을 표시한 인터페이스 목록이 있고 그리고 그 목록에 대한 세세한 스펙을 표시한 인터페이스 스페시피케이션인 바로 인터페이스 명세서가 있어요. 그죠?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목록을 보여준다. 인터페이스 목록이에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목록에 있는 각 해당하는 상세 정보를 보여준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인터페이스 목록이 되겠고 얘는 인터페이스 목록에 해당하는 상세 명세서, 인터페이스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의 구성 요소와 세부적인 동작을 정의한 설계서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독립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하나의 모듈이 되는 거죠. 모듈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듈의 구성 요소와 세부적인 동작을 정의한 설계서다. 모듈의 세부 설계서죠. 문제의 답이 있어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와 동족을 정의한 컴포넌트 명세서와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을 정의한 인터페이스 명세서가 있다. 이런 설계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모듈 세부 설계서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은 연계 테스트 수행 절차다 그랬어요. 우선은 맨 처음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줍니다.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예요. 얘가 제 영상 쪽으로 데이터가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사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네,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실제 운영되는 시스템과 비슷한 환경 구축이 연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하고 수행 결과를 검증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절차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방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필터, 플러그인 갖다 꽂는 방식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갖다 꽂는 방식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얘는 얘하고 얘를 두 개 같이 꽂아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앱 레벨에서 암호 모듈을 API를 적용하는 이것도 또 문제의 답이 있네요. API 방식이죠. 이렇게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암호 알고리즘 분류표에서 잘못 분류된 암호 알고리즘을 찾아 쓰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과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첫 번째에 있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ECC 있죠. 얘는 우리 비대칭키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키 알고리즘에서의 SED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 구분하는 건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켜코딩 가이드에서 캡슐화 항목이에요. 보안 약점이 아닌 것을 모두 찾아라 그랬어요. 우선은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이에요. 그래서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보안이나 어떤 자료 교환의 인터페이스를 단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캡슐화죠. 캡슐화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고요. 널포인터 역참존은 얘는 코딩을 잘못했을 때 하는 코드 오류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부적절 자원 해제. 그 다음에 부적절한 자원 해제 같은 경우는 얘는 에러 체로를 처리를 잘못했을 때 해요. 그래서 에러 처리에 해당하는 부분 해제된 자원 즉 코딩할 때 이미 사용한 변수를 다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이미 해제가 됐는데 갖다 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제거되지 않고 나면 디버깅 코드가 그렇는데요. 얘도 캡슐화에 해당합니다. 이 코드하고 헷갈려야 할 수 있는데 이 코드에 해당하는 거는 그리고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 얘도 캡슐화에 해당하겠죠. 아닌 거는 나, 다, 라 이렇게 얘네 친구들이 되겠네요.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은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중에서 코드 오류 항목이에요. 코드 오류 쪽에서의 보안 약점이 한 종류다. 이것의 답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우선 보면은 오픈 파일 스크립터, 팁 메모리, 메모리와 관련된 거, 소켓 이런 연결 이런 부분을 자원활동화해서 사용한 후에 프로그램 에러로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거래요. 자원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네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적절한 자원 해제. 직접 써드릴게요. 제가 태블릿이 작아가지고 글씨가 잘 안 써져요. 그래서 부적절한 자원 해제. 해제가 잘못된 거니까. 자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 시큐어 코딩 가이드에서 어떤 보안 약점의 내용이냐 그랬어요. 인증이나 접근 제어, 기밀성 이런 거네요. 우리가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중에서는 입력 시스템 검증하고 표현, 그 다음에 보안, 캡슐화, 시간 상태, 뭐 이러한 에러 처리, 코드 오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보안 약점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점검 항목이래요. 이거는 보안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게 나열이 돼 있죠.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취약한 암호 알고리즘, 중호 평문 저장, 그리고 또 그 평문을 전송하는 문제,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보안 부분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성되는 그러한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안 기능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다음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중에서 입력 데이터 검증 표현에서 보안 취약점의 예시다. 어떤 보안 취약점이냐 그랬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SQL에 해당하는 셀렉트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 SQL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냥 이 코드를 보고 SQL 삽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그런 코드들도 한번 정리해 봐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얘네를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코드들 좀 예제로 보시면, 시큐어 코딩 가이드 쭉 살펴보시면 코드들의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SQL를 쓰는 거는 SQL 인젝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눈속임이래요. 눈속임. 피해자가 공격적, 악의적인 눈속임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나 연결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오는 애가 스포핑하고 스니핑이 있어요. 그래서 스니핑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스니프라고 하는 애는 멍멍이가 바닥에다가 우리 똥개들 있잖아요. 똥개들은 똥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것처럼 똥 찾는 것처럼 중요 정보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행동을 우리 스니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 맛있는 게 없을까? 쓸만한 게 없을까라고 해서 킁킁거리면서 살펴보다가 탈취. 탈취하는 것을 우리가 스니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나오는 속임, 바로 스포핑이라고 하는 건 연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로 연기하는 거야. 나는 좋은 애야 라고 해서 속여가지고 해당하는 정보에 침입해서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거나 탈취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 스포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포핑은 눈속임, 그리고 스니프는 탈취 이렇게 기억하시면 구분이 되실 것 같아요. 정보보완의 3요소가 있었어요. 정보보완의 3요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우선 3요소 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뭐가 있었어요? 우선은 기밀성,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무결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용성이에요. 이 가용성 출제됐습니다. 출제된 기출문제예요. 출제문제. 우리가 정보보완의 3대 요소에는 기밀성과 무결성과 가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기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에 대해서 걔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걔를 들어오지 못하게, 인증되지 않은 애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무결성은 그 바탕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누군가에 의해 침해가 당했거나 아니면 변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 내가 믿을만한 자료냐 하는 것이 바로 무결성이고요. 가용성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24시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느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 시험 문제에는 가용성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것은 문제가 뭐냐? 사용자가 필요할 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가용성이네요. 24시간 동안 내가 원할 때 바로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가용성이네요. 기밀성과 무결성에 해당한 것도 좀 정리하고 계셔요. 자, 객체 제약 모델로서 구조화된 문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언어의 중립적으로 구조화된 문서를 표현하고요. W3C에서 공식적으로 표준 모델로 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해요. 문서 객체 모델.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약자로 DO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Oppurement Object Model 이렇게 된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이에요. 다음은 데이터 통신을 사용한 인터페이스에서 예외 처리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건 오류가 발생했을 때 걔네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송신 측하고 수신 측의 개체를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교재.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어떤 거냐 그랬어요. 우선은 송신 측에서 인터페이스 개체를 예외 처리하는 부분에는 AJAX를 호출한 다음에 반환 값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지 호출하는 부분을 여기서 정의하고 반환 사례는 크게 성공과 실패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또 실패 시에 예외 처리가 일어나면 예외 처리 결과 반환 메시지에 따라서 세부적인 예외 처리 기능이 우리가 수행이 됩니다. 우리 별도로 예외 처리 결과를 리스폰스 세트에 하는 것은 뭐야? 수신 측에서 하는 거예요. 리스폰스에 세트하는 것. 즉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신 측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다가 잘못됐고요. 다음에 수신 측에서 인터페이스 개체 예외 처리하는 거예요. 받는 쪽이죠. 그러면 수신 측에서 전달받는 제이슨 개체를 처리할 때 트라이케치 구문을 이용해서 예외 처리할 때 쓰는 구문입니다. 이것도 하나 같이 기억하세요. 예외 처리를 한 뒤에 이를 송신 측에 전달한다. 실패 시 예외 처리가 일어나며 예외 처리 반환 메시지에 따라 세부적으로 예외 처리 기능이 분류된다 그랬는데 얘도 이게 두 개가 위치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두 개 구분을 해서 본문에 있는 거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AJAX 단점을 나열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는 답을 모두 써라 그랬어요. XML의 HTTP 리퀘스트를 통해서 통신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아무런 진행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요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페이지를 떠나거나 오작동에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AJAX를 쓸 수 없는 브라우저에 대한 문제 이슈가 있고 HTTP 클라이언트 기능이 한정돼 있다. 지원하는 뭐가 한정돼 있냐. 교재 보시면 캐릭터 세트이 한정돼 있다. 그리고 스크립트로 작성이 돼서 디버깅이 어렵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동일 추철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도메인과 통신이 불가능하다. 바로 크로스 도메인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캐릭터 세트이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도메인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AJAX의 단점 두 가지 핵심적인 걸 정리하라는 문제입니다. 모듈간 세부 설계서인 컴포넌트 명세서와 인터페이스 명세서에 대한 각각을 약수를 하시오 그랬어요. 우선 컴포넌트 명세서는 컴포넌트의 개요 그리고 내 외부 클래스의 동작 인터페이스를 통하는 어떤 명세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인터페이스 명세서는 실제로 얘네 컴포넌트 간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갖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 기능을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의 대상들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페이스 명세서는 이 대상들 간에 서로 어떤 자료를 주고받는지 어떤 형태를 갖는지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어떤지에 대한 것을 정의한 명세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이슨 자료형 중에서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개체의 이름은 갑 쌍의 집합으로 세트한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셋 쌍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내가 이름을 전송할 거예요. 그러면 이름 이렇게 가고 갑하고 해당하는 쌍이 같이 가는 거죠. 이름이 누구냐, 누구냐 이런 식으로 세트가 가고 얘네는 이렇게 네, 중괄호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괄호를 잘 못 그려가지고 아, 여기다 써드릴게요. 그게 영신 낫겠다, 그죠? 이름이나 이름 그리고 이 뒤에다가 뭐 심회장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얘네는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는 인터페이스 연계 방식은 그랬어요. 속속의 갑 쌍 이거 나오면 무조건 제이슨이에요. 그냥 속성과 갑 이렇게 두 개 세트로 가는 거죠.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속성 그리고 해당하는 갑 이렇게 세트로 간다. 자, AJAX에서 많이 사용되고 XML을 대체하는 주요 데이터 포맷이다. 그랬어요. 자, 하이퍼텍스트 표기 언어인 HTML만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작업을 웹페이지에서 구현해서 이용자가 웹페이지와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명 비동기식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동기 자바스크립트 and XML 뭐야? AJAX가 되겠죠. 자,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실제 구현하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시 필요한 설계 산출물에는 모듈 세부 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동적 정적 모형 설계도 식별된 인터페이스 기능 목록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 정의서 등이 있다. 반면 인터페이스 세부 설계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못하네요. 세부예요. 이 두 가지 산출물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 봤네. 컴포넌트 명세서와 인터페이스 명세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인터페이스 오류 처리 기록 방법은 어떻게 될까? 우선은 화면을 통한 인지 그리고 로그 파일을 이용한 방법 하나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기록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화면에 뿌려주는 방법 로그 파일에 의한 방법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데이터 테이블을 테이블에 기록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오류 처리 보고 시기에 따른 보고서 특징에서 완료 보고 단계에 수행해야 될 내용을 쓰시고 그랬어요. 완료 단계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발생 시점 그리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언제 발생했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처리했어요. 조치 경과 그리고 지금 어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원인이 뭔지 지금 알고요. 그 다음에 방지책 재발 방지책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다 보고를 해야 되겠죠. 사장님한테 알려줘야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터페이스 쪽도 살펴봤습니다. 문제도 보시고요. 또 본문에 올라가셔서 중요 표시되어 있는 아이디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은 지금까지 회당 한 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출제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출제된 문제 스타일을 보면 다 단답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 과목을 공부해 주시면 좀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당락을 자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쉬운 문제 여기서 문제가 AJAX나 JSON 이런 거 막 출제되고 SQL 인젝션 이런 게 출제돼요. 이거는 정말 모르면 안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큰 줄기를 봐야지 너무 세세하게 틀리라고 내 문제를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아셨죠? 그 시간에 DB SQL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